맥주 없어요? 안 사왔어요? 그렇게 없어요. 우리 그럼 안 보일까요? 남서방에 와야지 술이지. 아 전화 한번 해볼까? 응. 전화해볼까? 아 홍성도 한 잔씩만 한 잔 먹고. 지금 전화하면 바로 한 1시간. 1시간이면 와요. 이제는 1시간 10분이면 올게요. 어떻게 불러볼까요? 전화 보면 홍성도 한 잔 하게. 아 이 분 왜 갑자기 나오시는 거예요? 남서방에 하고 맥서방에 하고. 남서방이에요? 네. 백년손님 프로그램 소개하느라고 한밤에 TVN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. 신서방이 연기 제한이 들어오면 할 거니? 그래서 아휴 그걸 내가 왜 안 합니까? 그랬더니 러브신 들어오면 어떡할 거니? 아휴 바라둔다지. 근데 자네한테는 안 들어오지. 나한테는 안 들어오지. 커피를 안 먹자고. 그때 내렸던 커피를. 그냥 제가 커피를 갖고 오고요. 이거 정리해야 되잖아요. 그건 내가 할게. 아 제가 할게. 장훈님한테서 저기 뭐야. 그냥 둘이서 사이 흉이나 보고 계세요. 일단 커피를 마시면서. 아이고 두세요. 두 분이서 우리 사이 욕 좀 해보세요. 이뻐요. 할 게 없습니다. 그렇죠? 없어요. 쳐다만 봐도 이쁘죠? 내 사이가 아닌데도. 쳐다보니까 사람이. 참 곱고. 곱고. 차가워. 아까 그 워킹한 쪽에 싹 커나니깐 눈동자가 좀 날라달려. 싹 커나는데. 그래서 그렇지? 눈이고 뭐고. 참 선하게 생겼어요. 선하게. 사람이. 설거지의 기본은. 저기. 기름징도는 빼고. 물로. 맹물로만 씻을 수 있는 건 맹물로 먼저 씻어버리고. 기름 끼는 건 따로 모아놓고 이제. 쿵쿵으로 이제. 저기 장인하고 동맹맺었는데 내가 그거 보고서 그랬어. 네. 큰일 날 소리를 하면 돼 정말. 주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. 동맹. 아무 데나. 동맹입니다. 딸 가진 아빠가 저런 얘기를 해갖고. 그렇죠. 뭘 어쩌자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. 아니. 아니. 아니면 역할 본다고 해서 부엌을 종인한테 맡겼으면. 청소 빨래 이런 거는 남자가 하고 그래. 장인으로는 옛날 스타일이야. 그리고 막. 지난번에 그 하만 가셨을 때. 장인의 장인 때 가셨죠. 우리는 장모님 오시고 봉화를 갔었어요. 경북 봉화 고향이세요. 그리고 저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옛날 학교 분위기가 그대로 있어서 가서 조금 놀았어요. 저기 미끄럼도 타고. 우리 장모님이 딱 사이즈에 맞는 그 미끄럼 틀이 있어요. 겨울 빠져나왔어요. 겨울 빠져나왔어요. 아니 겨울 빠져나온 사람이 어떻게 미끄럼을 타나. 오는 아가. 아니 됐어 됐어 됐어. 거기 끼어있지. 딱 끼워서 내려오시더라고요. 아주 그냥 미끄럼틀. 딱 끼워서 이렇게. 안전하게 내려오셨어요. 그런 소리 거짓말어. 염만큼 떨어져서 내려왔어요. 옛날 학교 분위기 학교에서 가서 조금 놀았어요. 뭐 공기놀이도 하고. 제기차게도 하고. 제기차게도 하고. 저는 초등학교 때 공기놀이 해오셨어요? 많이 했어요. 할 줄 모르지? 네. 던져서 딱 잡는 게 있어요. 근데 잘하더라고요.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. 그래서 내가 공기를 갖고 올 테니까. 저기 조선생님. 아니 또 어디서 공기를 가져와. 그 가방 안에 들어있다니까. 난리났네 이제 또. 가보시죠. 뭘로 할까요? 설거지는 다 했죠? 설거지 반하고 조금만 헹구고 오면 다. 일단 설거지는 먼저 할까요? 설거지로 일단 한 판. 한 판. 한 판죠. 오전 문제. 오전 문제는 사람이 빠지게. 오전 할 수 있을까요 저희? 그러면 3점. 3점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형님이 제일 약하신 것 같아요. 먼저 한 기회로 드릴게요. 이렇게 앉아 안 되겠다. 이렇게 앉아 안 되겠다. 자세히 안 넣어라. 저 사람이야. 저 사람이야. 저 사람이야. 저 사람이야. 이거 뭐지? 사드릴게요 한 번. 찹. 이게 다 된 거다. 아 욕심 그리지 말다. 도저히는 다 쫓으면 돼가지고. 무슨 거 아닌가. 왜냐면. 모르죠 이 친구는 모르죠. 다섯 명은 안내하나? 이게 뭐냐면. 이게 위에는 멀리 보는 거고. 아래는 가까이 보게 돼있어요. 렌즈가 쭉. 도수가 달라. 이렇게 공이 위로 올라가면. 안 보고 내려오면. 지금 경계적이니까. 눈이 되게 바쁘잖아 지금. 성공. 아니 왜이리 왜이리 뭐하냐. 빨간 걸 집어야 돼. 아이고. 아이고. 왜이래. 아무런 2남도 더. 볼말하다. 나이 50명은 남자 둘에. 40명은 남자 셋이 안 돼. 한 2루고요. 한 2루고요. 그래서 조소박이 이글걸 젊어서. 아유 손이 저기 빨라. 조석이 왼손이야. 네.